어젯밤 10시쯤 문경시 신기동 폐기물 재활용 공장동 기계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쯤 진화됐습니다.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공장 3층 일부와 고형 연료 20톤이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지난 1월에도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불이 나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바 있습니다.